안녕하세요. 우리 방탄소년단. 저는 지민. 저는 제이홉. 지금 여기는 방탄 숙소입니다. 방탄 숙소! 지금 어디선가 영어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 아! 아니! 아니! 렘모사! 렘모, 뭔 연습하고 있어? 치아! 제가 만약에 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세계 팬들을 올릴 수 있을지 내일 상을 받게 된다면? 내일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아드릴 수 있겠죠? 네? 영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영어에서 공통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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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tails! board 수영이 형 어떻게 할거야? 음..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말 해도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피디님 그리고 우리 마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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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렇게 안하면 어떡할까? 후대에서 이렇게 해라 선을 받았다 오.. 약간 무겁무겁한 척하면서 속으로 완전히 그냥 아니다! 울어 울어 선을 받았는데 아니다 어떻게 해? 오.. 리얼해 리얼해 선을 받았다 샀다 샀다 망설이 없어 폰은 풀 줄 알아 다하지 다지 일로와봐 아 나사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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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쥔인형하고 누구죠? 정국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바이바이 진 진 진 진 정국 뭐하고 있었어요?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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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일 시상식에서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 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흫 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냐 너랑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팀 신인상이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씬상 놀아볼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우리 멤버들이 있기때문에 정국이 내일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진형 때문에 받을 수 있어. 오 찐! 내일 그러면 상을 받게 된다면 리액션 한 번 보여주세요. 준비!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아네 정국이 자 내일 상을 받는다 리액션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총 맞았나? 아냐 처음 받았어 그거 아냐? 다시 보여줘.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꼭꼭 해주세요.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았다. 짝짝이 잘 occur. 알겠습니다. 그럼 그 상을 받은 후 주자리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되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